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재기야, 밥 먹을 거지? 미리 해 놓을까? 이따 뭐 먹을래? 북엇국, 김칫국, 계란국, 미역국, 오징어묵국. 아하, 메뉴를 고르라고 해갖고. 설마. 어떡하지? 잠깐만, 한 번만. 다시 봐, 자, 기다려. 새 폴더. 다시 한 번 봐봐. 시작한다. 나 이거 약간 생백보고. 설마 먹는 건 빨리 선정하겠지. 오징어묵국. 바로하네, 뭐. 바로하네. 아니야, 진짜, 진짜 원하는 거. 오징어묵국. 계란국 이런 거 상관없어. 아, 오징어묵국 먹고 싶다. 제 학부부터 금방. 그러니까, 그래서 오징어묵국 먹고 싶다고. 오징어묵국으로 가요, 그럼. 오징어묵국으로 가요, 그럼. 오징어묵국으로. 오징어묵국으로. 맛있겠다, 오징어묵국. 맛있겠다, 오징어묵국. 아니, 결정 또 빨리할 때는 하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징어묵국을 좋아하고 뭐 거의 한식은 거의 오빠가 다 해주는 것 같아. 국 종류를 너무 잘해서 간도 딱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야, 이거 오징어묵국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어, 잘하네. 뭐, 이거 칼질 하는 거니까, 쓱쓱. 어, 칼질. 어, 전스틴 아주 뭐. 어, 어. 잘해. 칼질, 칼질 내는 거구나. 어이구. 오, 잘한다. 전스틴 잘하는데. 아이고,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오! 왜, 성질이. 다른 반찬도 지금 할까? 다른 거 뭐. 그거. 뭐 먹을래? 뭐 시금치 뭐 이런 거 먹을래? 시금치 있어. 원래 감각이 있네. 잘하네. 아니 저기 지저분하지 않게 잘하네 요리도. 원래 그냥 옆에 막 그냥 뭐 헤집고는. 저지르고 막 이랬으면 거의 요리를 못해요. 제대로 내 육수 따로 내고. 참기름하고 이렇게. 잘하네. 저는 조금씩 넣어서 계속 우려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야 요리 박사네. 아니 그냥. 됐어. 손님 아니거든요? 도와줄게 그럼. 그냥 저기 앉아있어. 괜찮아? 응. 그럼 노래 틀어줄게. 응 노래 안 먹어서 틀어줘. 오 이거 있구나. 오? 태산자. 오. 애심. 오. 아 노래 맞추는 거야? 이 노래 진짜 좋았지. 영탁 스크럽. 영탁 스크럽. 오. 정말 가끔 이런 거 하거든요. 노래 맞추기. 형. 그렇지. 오. 이야. 아이고야. 나 이거 했는데. 하하하하. 아 요리하라 춤 줄여야지 지금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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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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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잖아 나 이때 이거 용담 아니고 초등학교때 나 아직도 이거네 나 얘기했지 초등학교때 똑같이 쳤어 이렇게 진짜 초등학교때 저렇게 쳤어요 너무 잘 춰 오빠 선배님 초등학교때 춤 잘 추는 사람들은 최고야 미스터 장이군요 대박 아유 아유 야 타고났어 타고났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저의 신화 1집 아 해결사까지는 해줘야 되겠습니다 해결사 가야죠 우와 심파 해결사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으 또 으 으 으 으 으 목소리가 어리네. 이게 오빠지? 오빠지? 우리 노래도 춤 아니야? 근데 옛날 노래도 춤이네. 이거 알지? 민희 형. 제가 멤버로 신뢰했는데. 민매 야무지다. 동원 형은 이래. 태상 형이래. 다 있다, 얼굴에. 다 버릇들이 좀 있어요. 동작들이. 엔디는 약간. 되게 착한데. 비슷해. 뭔가 느낌이 있어. 맞아. 엔디 이미 저래. 너무 귀엽다. 에릭 형은 약간. 어? 눈이 풀려야 돼. 약간 눈이 풀려야 돼. 그렇지, 약간 눈. 술래 뜨고 있어. 오빠도 보고 싶은데? 아니, 아니야, 하지 마세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어, 어, 나오네요. 배를 진짜 고프게 하고 드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아, 저 모자. 스피드 마크입니다. 저 모자죠, 스피드 모자. 스피드 모자. 도와주기. 우와, 어떡해. 쉽지 않은 운동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다가와서 안 나왔어. 동물들어? 어우, 이거 오늘, 오늘 제대로 됐어. 진짜 맛있는데? 오, 감자, 버튼. 카레 약간 섞었어. 어우. 그래서 색깔 노래 잘했네, 잘했네. 방황 노려면 맛있어요. 잘 어울리지. 맛있겠다. 잘 먹을 것 같습니다. 음. 음. 맛있다. 오. 그런데 진짜로 아내가 맛이 없으면 안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것으로 반지인 공간 퓨어뷰 기사님의 리뷰 인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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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또 있나봐요. 오오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늘에 감사드려 넌 만나서 널 알게 됐어 난 정말 행복해 하루를 끝마칠 때마다 하늘에 기도 드려워 내게 안겨준 너란 선물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스러워 네가 정말 아껴줄 거야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너무 좋은 사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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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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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감사드려요. 널 만나서 널 알게 돼서 정말 행복해. 널 만나서 널 알게 돼서 정말 행복해. 널 만나서 널 알게 돼서 정말 행복해. 매일 하늘에 기도드려요. 내가 평생 지게 굽게 이소야. 사랑해. 내가 평생 지게 굽게 이소야. 사랑해. 내가 평생 지게 굽게 이소야. 사랑해. 자,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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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하지 마. 아, 이거, 이거 눈물 안 흘릴 수 없지. 아, 이건, 이건 눈물 안 흘릴 수 없지. 몸 따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편하게 쉬고 있어. 추우면 담요 덮고 있어. 와, 물 잘 나와. 이야, 내가 옷을 이렇게. 아, 저 옷 딱 좀 오래 끓이니까 좀 국물이 이제 거의 우러나왔어. 우와. 이게 생명이야, 부추.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부추를 엄청 많이 만드. 내 몸을 되게 따뜻하게 잘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니. 한 1년 따뜻하라고. 상황이 너무 넘치네요, 지금. 그래도 뭐 부추. 닭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기야. 이 닭을 먹고 내년 겨울까지 몸을 따뜻하게. 더워. 오랫동안 끓여서 먹으니까. 오래 끓여서 이렇게. 고추가 물론 몸에 좋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돼. 오. 우와. 진짜 맛있는데. 응, 그렇지. 자기 먹어. 한 마리 다 주는 거예요? 아, 두 마리 살 먹구나. 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 야 너무 맛있겠다. 그런데 부추가 진짜 맛있어. 응. 자기가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다. 음. 맛있지? 음,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아내가 저렇게 칭찬을 해 주니까 제가 좀 더. 힘이 나. 우리를 막 하게 되는 것 같고. 음. 음, 맛있다. 국물하고 이 부추를 먹으면서 속을 좀 이렇게 달려줘야 돼.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몸에 따뜻한 것만 막 계속 먹어야 돼? 이거, 이거, 그거. 자기가 결혼식도 그렇고 신경, 이래저래 신경 쓴 것도 많고. 15년 동안 일하면서 힘든 걸 참아내고 오랫동안 일을 해서. 또 그리고 이제. 이제 애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애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몸이,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몸을, 건강한 몸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제 우리가 또 계획도 잡고 해야 되는 거지.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러면 걱정도 내고 그런 거니까. 아직 시작하는 거 같은데. 촬영하고 있는 거야? 아직 시작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고 있나? 아직 안 되겠네. 전화 오겠지? 전진 씨 뭐 하고 있을까요? 아, 약간. 어? 그래도 또 선물 하나씩 샀네요. 잘했네. 전진이 저런 건 참 잘해. 전진이 다정다감한 건 있어. 매너 좋고. 다정다감 한번 있어. 결혼에 딱 일때 했을 때도 되게 울컥했을 때 했을 때도 되게 울컥했죠. 그래 아니 진짜 결혼했죠. 회장님. 회장님. 뭐야. 이거 아니야. 뭐야. 뭐야. 딜딘 거야 잠깐. 딜딘 거야 잠깐. 아니 나 여기 온 거야. 여기 앉을까. 나 일부러 거짓말하고. 이거 내가 아까 만든 거거든. 만들었다고요. 뭐를 샌드위치. 진짜. 진짜. 이거 이거. 귀여워. 스티커 사진. 오빠 근데. 의사 얼굴 없네. 오빠 너무 오빠만 나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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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뭐 동예 분쩍 서예 분쩍 아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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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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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박스는구나. 오이씨. 오이씨. 어떡해. 이거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저 옆문을 열어야 돼요. 이거. 이거 어떡하냐. 오이씨. 아이씨. 이거 너무 큰 거 시켰나. 우와. 오이씨. 오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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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잭슨 무서워하지 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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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리 안 돼? 아 진짜 바빴어요. 바쁘네. 기분은 좋은데. 약간 이거 프러포즈 느낌인데. 바닥에 뭘 또 까네. 엄마 좋아야겠지? 꽃잎이 못 다르게 했는데 저기까지 가려면. 심지어 근데 삼재주도 있어 되게 잘났어. 이런 게 참 근데 이게 준비하는 사람도 참 기분이 좋고요. 응. 안 돼 안 돼. 생화니까. 애들이 또 꽃을 먹네. 애들이 좋아하고. 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귀여워. 얘 너무 귀엽다. 점점 꽃잎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도 꽃을 좀 더 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양이 좀 좋네. 생각보다 많이 드네.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저러면 들어갈 수 있겠다. 오마이갓. 바로 이렇게. 엉덩이 쪽에. 두 발로 들어가야 돼.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 한꺼번에 들어가야지 한꺼번에.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이거. 아 이거. 찢어졌네. 어머 어머. 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들어가야 돼. 너무 높은 걸 시켰어. 아니 저도 옛날에. 옛날에 출발 드림팅 같은 거 했잖아. 그냥 계속 들어가. 저기. 침대가 없으니까. 아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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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숨꾼 놈도 하나도 없어. 아니 이게 기다릴 때는 좀 넓어야 좋겠네. 와 근데 은근히 덥더라고요. 덥지. 아니 뚜껑을 열고 있다가 문소리가 나면 들어가지 왜. 이게 사실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엄청 감동하죠. 아 다행이네. 아 재밌으셨네. 아 강아지 때문에 왔는지는 바로 알 수 있겠네. 아 요새 살짝 놀래요. 전혀 몰라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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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놀랄 것 같아. 좋아가지고. 엄청 놀랄 것 같아.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진짜. 어 뭐야. 옆으로 이렇게 걸어주네? 같이. 오오오오오오. 화견들이 이렇게 또 깔아주니까 좋네요. 귀엽다. 뭐야. 뭐야. 뭐야 진짜. 뭐야. 여기 있는 거야? 뭐야. 여기 있는 거야? 아.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아 잘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잘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메리 크리스마스. 우와. 이거 우와. 아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네. 아 아 뭐야. 이거 어디서 갔어. 그 꽃이 꽃말이 뭔지 알아? 크리스마스 아니야? 꽃말?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야 진짜 이겼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덥겠다. 나 이제 꺼내줘. 어떻게 나가야 되냐? 그러니까. 머리 씻으려면 내가 넘어줘야 하나?